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매력입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정읍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읍하면 내장산의 단풍을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그 단풍이 이방한 그 지역이에요. 제 고향이 정읍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정읍을 좀 알리기도 하고 고향에서 자전거를 타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는 수선역에서 SRT를 타면 1시간 18분 만에 정읍역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코스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객님. 네. 화장품 앞에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 가야 하는데. 열차 타야 할 건데. 열차가 원래 이렇게 접해봐서 안 돼요. 왜 안 돼요? 열차는 접해가지고 완전히 좁아가지고 가방에 넣었을 때만 가능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SRT의 자전거를 실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같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돌아왔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일단 점검에 왔으니까 고향라이딩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점검에 왔으니까 고향라이딩 시작해 볼게요. 저기 중림교를 지나서 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나봐요. 여기는 벚꽃축제로도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나중에 봄에 한적한 벚꽃이 보고 싶으시면 여기 천변으로 오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정읍의 자랑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읍에 오셨으면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하는 매력의 추천. 자전거 여행지 딱 세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 어딘지 저랑 함께 가보시죠. 난 갈 수 있지. 가야만 하지. 안 가면 안 되지. 여기 왜 어필이 나와? 어필 나오기 있니?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정읍의 볼거리는 정읍사예요. 정읍사 공원은 이렇게 탐방해 볼 수 있는데. 저기에 미술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쁜 이구시 정읍사 공원이었고요. 이제 안녕. 이제 두 번째 추천지로 가보실까요? 진짜 공돌아서 위험한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두 번째 추천지는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시는 벚꽃이에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저기 물 파는 데에서 사가지가 없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마을은 어려운데 물이 없어요. 내가 잘못 살면 여기 진짜 맨날 오겠어. 진짜로. 저길이 내가 닮아. 저거 여태가 못 올라가지. 여기 진짜 어필. 엄청난 어필이라서. 나만 못 올라가는 거 아닌. 다 못 올라감. 여기는 진짜 올라갈 수가 없음. 혹시 올라가시는 분 있으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올라오시면 저한테 꼭 연락주세요. 제가 진짜로거든요. 밥 사드릴게요. 벌써 다리 풀렸는데 이미. 여기 흰 소수가 이렇게 이쁘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여기가 이제 공도구나. 공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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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프로아 사방을 했을까요? ㅎㅎ 실생활 할 거 같은데. 나도 곧 사방을 갈 것 같은데. 어어? 내가 항상 다 왔어. 진짜로. 이제 한 시위로 가서 음식을 좀 먹어야겠어. 이렇게 3km를 타고 올라가면 케이블 탈 수 있어. 오늘 같이 와서 같이 촬영하고 같이 라이딩 하다가 영상도 혼자 찍고 이렇게 멀리도 혼자 오고 지금 또 이렇게 혼자 라이딩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 쓸쓸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코스는 너무 좋다. 여기 입장료 3,000원이에요? 이게 입장권이에요. 방금 입장권을 구매했어요. 정음에 계신 분들은 여기 자전거 타고 오면 이렇게 좋은데 왜 자전거 안 타시는 걸까요? 진짜 좋은데 자기야 힘들어? 여기 좀 쉬었다 갈까? 자기야 빨리 와. 내가 천천히 가고 있어. 오빠 빨리 와. 이런 거를 여기에다가 교체해 줄 수가 있나요? 혼자요. 혼자요. 어떻게 왕복으로 데려야? 다 티브는 왕복으로 데려야 돼. 다 티브는 왕복으로 데려야 돼. 이거봐. 현만 이거 안 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시원해. 하 시원해. 이것보다 많이 더 빨라요. 하 부분 subscribers. 생각했던 거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늘도 또는 너무 잘생겼어요 나 끼면 안돼? 나 여기 끼면 안돼? 나 여기 끼면 안돼? 지금 이게 당풍이 아직 안 들어있어서 예쁘지가 않은데 이제 가을이 됐고 당풍이 물들면 이 상이 오늘 좀 더 흥미로워질 거에요. 그럴 때 오시면 이거보다 더 붉은 내당사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수 있어요. 지금 오는 거랑, 가을에 오는 거랑 단풍이 다 물들었을 때 오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진짜 오실 때 단풍이 들었을 때 꼭 한 번 왔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전방대로 가봅시다. 여기다가 세우고 기도를 했으니까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죠? 엄마 거기! 와 개구리 있어! 개구리 있어, 여기. 개구리 있어, 대박! 오빠, 개구리 났어! 오빠, 천천히 와. 남자친구 놀이. 여러분 매력에게 알려드리는 두 번째 정읍의 관광지는 바로 내장산이에요. 제가 저 밑에서 케이브카를 타보고 올라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내장산 절경이 다 보여요. 진짜. 이 영상을 보니까 꼭 전국 라이딩 해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힐링이구나 싶어요. 여기 팔각종에 오셔서 꼭 저처럼 인생사진도 찍고 여러분 가세요. 저는 이제 내려갈게요. 20분마다 한 대씩 케이블카가 있다고 하니까 꼭 시간 체크하시고 이용하세요. 제가 어제 남산 라이딩을 했었거든요. 남산과 부각을. 그리고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정읍에 라이딩하러 왔잖아요. 같이 어제 남북 타신 분이신데 우리 진짜 피곤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자전거는 왜 타며 왜 또 힘든 걸 알면서도 타러 오는지 진짜 피곤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도 또 자전거 타러 가요. 왜냐하면 페달을 굴리면서 내가 느끼는 그런 희열감과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해냈다. 이런 제가 이렇게 케이블카를 탔고요.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정읍의 세 번째 가봐야 될 곳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매력이가 소개하는 정읍의 세 번째 관광지를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는 정읍에 올 때마다 항상 길리는 편이기는 한데요. 어딘지 같이 가볼까요? 어머. 대박.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내장산 쪽은 비가 안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조금 내려오니까 비 오기 시작했어. 우중 라이딩이다. 우중 라이딩이다. 여러분 제가 비련의 우중인고 라이딩을 하고 있어요. 여기만 들어와도 막 한약대 냄새가 나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자자잔 정읍에서 엄청 유명한 쌍화차 거리에요. 오늘 여기를 갈 거고요. 제가 쌍화차를 먹으러 들어가 볼게요. 우중 라이딩을 하고 깨끗한 산을 맛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푹. 저는 쌍화탄을 시켰고요.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이렇게 밤이랑 은행이랑 대추랑 그리고 호두 여러분도 저 라이딩 오셔서 우선 한번 드셔보세요. 마시니까 진짜 아까 비 맞았던 몸이 다 녹는 그런 기분이에요. 제 영상에서 정읍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음미있는 그런 라이딩이었고 제 영상을 통해서 정읍이라는 곳을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봉사님 사장님이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요. 오미자차인데 입가심을 먹어요. 여러분 정매력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언니 이거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